17년이나 짝사랑을 했다고요? 네 와 대박 진짜 좋았겠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도 돼요? 어머 은수연씨 절친이라면서 얘기 못 들었어요? 네? 우리 곧 약혼 할 건데 우리 라뇨? 최서준하고 명지윤 약혼하는 거 왜 말 안 했어? 어제 꽃다발 받았다고 좋아 죽는다 지금 굿모닝 지훈이하고 약혼 막아야 돼 서준이 지훈이하고 약혼하는 순간 이 계약은 실패야 계약을 했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네 분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 비서님 지훈이처럼 얼굴 알려진 애가 꽃다발 셀카 찍어 내 남자의 향기 운운할 땐 약혼 초임 박사인 아니겠어? 기자들 벌써 서준이하고 연결해서 전화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차질 없이 잘 하고 있나 해서 어디다 놔드릴까요 사모님? 거기 두세요 네 오늘 일정 알려드릴까요?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한데 네?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죠? 앉아봐요 네 어제 어제 왜 나한테 술 사달라 그랬어요? 옷 땜에 욱해서? 네 그 제안 오늘도 유효해요? 네 세현이 형 시간 되나 물어보고 같이 먹읍시다 왜? 싫어요? 네 네? 상모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형이 들으면 안 될? 네 아 와 흥미로운데?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? 아 네 그럼 어제 못한 거 오늘 하도록 하죠 네 다 두고 식사 괜찮아요 우리 Motive 나